안녕하세요.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까?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계속 무한상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고 아내로내로내로 삼사한대. 아이고! 아 왜! 삼사한대! 어이 멋있다. 잘 들었습니다. 계산을 하고 싶을 땐 하나씩 뛰어주면 됩니다. 있는 그대로! 어디 거냐? 죄송합니다. 이게 뭐야? 왜? 왜? 한 기업의 CEO 자리가 아직은 벗기만 하다고 말하는 그... 하... 중질리셨습니다. 포니안에게 여러분들을 속인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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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될지...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희가 권지용 씨는 NG 하셔도 스태프들이 다들 팬이니까 괜찮습니다. 부담스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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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부담스러워. 그리고 참고로 내일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이 오거든요. 네네. 그때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세요. 네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좀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. 저는 불러가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! vos 부담스러워. 저의 힙!" 하하하